한국국토정보공사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중에 최근에 대세였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해보죠. 레몬니처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대세주가 거의 없죠. 대세였던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로 딱 치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세들이 거의 일주일 대세, 이주 대세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대세였던 이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보기엔 많이 간 거네요. 장기 추세네요, 그 정도면요. 요즘엔 하루 이틀이 다고 거기다가 또 오늘 일본발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조금 골치아파지는데 조금 좀 갈 것 같습니다, 이 악재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테마, 섹터 생각하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어제도 지금 재료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영이 많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콘텐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하나의 뉴스로 이들이 다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한 알영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아바타가 13년 만에 개봉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더해지다 보니 연말에 그래 수익률은 여기서 내겠다고 와다다다 띄워둔 게 콘텐츠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오늘은 어때요? 저희가 지난 오후 방송에서 또 코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오후 방송에서도 아바타2 개봉 전에 콘텐츠 주는 팔자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감의 산다였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코너죠. 거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거의 다 어떤 그런 쪽이 있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호재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한 알영 해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만약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는 집에 갇혀서 드라마 많이 봤는데 이게 물론 이제 저희 한국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안 들어갔겠지만 리오프닝이 됐을 때는 드라마를 보는 강도나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겠다. 저희 겪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가입자 수가 떨어지면서 나왔던 이런 변화가 리오프닝 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꼭 호재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재발진 막내 아들 이제 마지막 회죠, 이번 주가. 16회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시청률은 거의 뭐 JTBC 쪽에서 2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왜 앵커님 좋아하시는 그런 막장. 뭐죠? 김희애 선배님 나오셨던, 선배, 배우님 나오셨던 부부의 세계. 이게 1위였고요. 잘하면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은 높고 글로벌 OTT 쪽에서도 다 수익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로벌 OTT 쪽에서 생각보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제작 편수가 과거보다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한계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 콘텐츠는 늘어난다. 이런 상황들인데 콘텐츠 자체가 좀 줄어드는데 게다가 또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OTT 쪽에서 물밑작업 쪽으로는 이것도 과잉 투자죠. 그래서 아마 M&A가 조만간 내년부터는 성과 안 나는데 이거 우리 왜 해? 그러면 덩치를 키우는 작업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통합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제작비 관련된 쪽은 과거만큼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약간 좀 다 하도 긍정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비틀어서 조금씩은 더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저희가 아바타 이야기를 하면서 개봉선에는 뭔가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김민수 대표님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아바타2를 봤거든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 왜 아바타 아바타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흥행이 좀 더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주도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물론 간밤에 디즈니도 급락을 했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계속 시장 탓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셨죠? 네. 만약에 별 10개 중에서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이에요? 네. 10점 만점에. 저는 9점 줄 것 같은데요. 9점 정도요? 네. 김동진 평론가님이 아니신 이상 그 정도까지 준대하는 건 좀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한국의 반응과 또 세계 시장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게다가 또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을 주시는 분들은 4D로 보신 분들. 전 3D로 봤어요. 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영화가 가야 될 지향점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는 다른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다오는 여러 가지 주식의 여파.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 아예 그래 좀 실망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시기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셀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나 흥행 산업 같은 경우도 뭐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그 전에 기대감이 크다가 그 기대감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한 번 더 가죠. 그런데 그게 못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아바타2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사실 그래요. 원래 이렇게 기대작들은 기대하기 전에 막 오르고 딱 열어봤을 때 정말 큰 흥행을 해야지 거기서 또 한 번의 점프가 일어나잖아요.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고점도 보지 못하고 떨어진 거네요. 여기 오늘 자이언트 스텝의 급락도 눈에 띄는데 자이언트 스텝 현재 주가 14%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던 찰나에 네이버의 157억 원 규모의 블록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가격의 블록딜을 추진한다라는 건 네이버가 이미 이 전에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익만 보고 난 나가겠다라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의 전략적인 선택이 어떻게 가져갔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포시마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수대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느 정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하자는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핑계는 포시마크 인수대금을 위해서 157억이 없어서 이거를 매도를 했을까요? 네이버가?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데 정리를 하는 수순 쪽에서 지금 160만 주 정도 갖고 있다가 절반 정도 이번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자한 것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왜 자이언트 스텝을 팔았을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팔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그것도 비중을 작기가 아니라 절반 정도 팔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선택권에서 다반지 쪽에서 순위가 좀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봤을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메타버스에 대한 또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암시하는 것은 좀 더 있지 않나 특히 이번에 보니까 KT가 또 VR 쪽에 대해서 사업들 철수하죠. 그렇다는 얘기들도 저희가 이제 너무 기대감을 키웠는데 막상 기업들은 이제 좀 비상경영이나 아니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디가 먼저인가 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몬레인도 어떻게 보면 재발진 막내야들이 연일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긴 한데 앞으로 그럼 여기서 더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건 없는 거겠죠? 또 중요한 거는 지난번 A스토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스토리가 성공했던 게 물론 중간에 망한 작품이 하나가 있죠. 킹덤 성공 중간에... 지리산. 네. 그게 하나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주가도 재미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또 흥행을 하다 보게 되면 주가는 또 여전히 계속 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작사는 딱 그거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작 편수. 그만큼 많이 제작을 해야 볼륨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찍게 되면 그중에서 하나는 히트하겠지? 뭐 이런 심정이죠. 그래서 무조건 적게 찍어서 그중에 하나가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히트 상품, 히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히트하게 되면 바로 주가랑 연결된다. 하지만 그게 실적에 쌓여서 나오는 변화들은 좀 늦기 때문에 후행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가는 먼저 선반영한다라는 쪽을 바라보셔서 아마 이런 컨텐츠 쪽이나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흥행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은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데 좀 변동성 크게 빠르게 반영한다라는 정도를 이번에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레몬레인이 독립 제작사로서 내년에 10개의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이 중에서 보니까 마에스트라, 그리고 또 환생경찰 이런 거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기가 있어야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라인업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 번에 강한 무각을 받은 만큼 추격을 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또 추가적인 변화 좀 기간 조정식으로도 한 번 좀 나와야 되겠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몬레인 오늘 장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졌는데 시장 탓에 6%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하고요. 현재는 1.51%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콘텐츠 안에서 좀 강하게 오른 건 뉴에요. 장중에 10% 가깝게 올랐고 최근에 저점이 한 10월에 기록했던 5천 원대를 생각하면 거의 한 5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50% 이상 저점대비 오른 거잖아요. 기간과 외국인의 순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라인업이 풍부하다. 이 기대 때문에 뉴를 끌어올리는 겁니까? 네, 올빼미가 흥행했다고 합니다. 올빼미요?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러면 드라마 중에서 무빙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강풀 작가의 원작이죠. 만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로 해볼 만하겠다. 약간 좀 초능력 이런 거를 구현하는 쪽이다 보니까 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분들도 같이 이어지는데 또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중에서 편수가 많다라는 쪽에서 영화가 내년에 6개에서 8개 제작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디즈니한테 매년 한 편 이상 공급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 내년에 3편 드라마 제작한다.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오는 효과는 기대가 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기대가 낫지가 않습니다. 무빙에 대한 드라마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추격할 정도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종목별로의 콘텐츠를 좀 분석해보면 지금은 그거 같아요. 기대감이 지금까지 있었던 아이들은 일단 뚜껑이 열리고 나서 조금 쉬어가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 반면 뉴처럼 아직 그 기대감 뚜껑이 열리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기대감감을 갖고 조금 더 살아있는 경우. 이전에 그래서 저희 아바타 관련주인가요? 뭐 봐야 될까요? 할 때 아니요. 개봉 전에 파세요라고 하고 대안으로 줬던 게 팬엔터테인먼트랑 3원 네트워크 했잖아요. 맞습니다. 내년에 제작 변수가 늘어나는 종목이었잖아요. 똑똑하신데요. 네. 그럼 지금 콘텐츠는 현재까지의 스코어를 볼 게 아니라 내년 스코어가 좋을 걸 위주로 담아봐야겠네요. 그게 기대감과 연결되게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콘텐츠 쪽은 별거 없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죠. 그런 쪽에다가 그런데 히트한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또 빠르게 반영되다 보니까 변동성을 키우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자는 정도로만 보시되 이게 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미리 선반영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또다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참 이런 얘기들이긴 그런데 짧게 쳐야겠죠. 일단 그렇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청률도 보되 시청률보다 주가의 고점은 먼저 꺾인다라는 것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난번 펜엔터, 사만의 턱스 외에 또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 중에서 이쪽과 조금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애니플러스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거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항이 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권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앵커님은 덕후라고 혹시 아십니까? 덕후요? 알죠. 네. 앵커님은 어디에 덕후세요? 저는 살면서 덕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에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방송에 사고가 날 뻔해서요. 스튜디오에서 다들 실수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브컬처라고 합니다. 서브컬처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약간 덕후가 되면서 나의 캐릭터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또 유명한 게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거기서 유명한 로고만 박힌 티셔츠가 한 장에 다이소 가게 되면 5천 원, 여기서는 4만 5천 원에 팔립니다. 이럴 정도의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내가 아끼는 캐릭터한테는 돈을 안 아껴. 이런 쪽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계속 수위는 바뀌었죠. 그런 쪽에서 K-컨텐츠 동남아 쪽에 유통하는 부분들도 부합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자리 말고 한 4천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한번 지지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내년에는 실적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AGF 쪽에서도 봤던 상황까지 보게 되면 한 6천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먼저다.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 추격 매수는 아니다. 4,100원 이하에서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천 원, 손절가는 3,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애니플러스를 후속주로 소개해 드렸고요. 콘텐츠는 여러분 지금 기로에 놓인 종목들은 잘 정리를 해보시고 향후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